저번 요리 대결에서 다행히 레이나 언니의 카페를 지켜낼 수 있었어요. 다시 보고 싶다면 이쪽 링크로! 아니라면 다음 이야기의 예보편을 함께 보러 가요. 우와! 복면 아이돌한다! 헤라도 같이 보자! 마카롱이 왜 가면을 쓰고 있어? 가면을 쓰고 정체를 숨긴 아이돌들이 경연을 펼치는 거야. 마치 가면 보도회 같지 않아? 저게 마카롱인지 누가 몰라. 바보 같아. 어허! 이 바닥이 다 그런 것이야. 멜로디! 우리 복면 아이돌 나간다. 비밀 엄수 알지? 당연하지. 가면은 내가 준비할까? 46화 복면 아이돌. 최고의 가수는 누구? 채나라, 이게 바로 프로란 거야. 오! 복면 아이돌! 우리 뉴멜로디를 포함해서 다 같이 복면 아이돌에 나가게 되나 봐요. 사실 가면을 써도 누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는 프로니까 비밀 엄수! 복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갈 테니 어떤 무대가 뉴멜로디인지 모두 맞춰보세요. 그럼 46화 복면 아이돌 최고의 가수는 누구? 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닉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추얼 라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닉스타! 오케이! 땡큐! 샤이닉스팅! 레이전o! 으으으으으으하아!! 아아악! 되어 audien! Rushü원! 와우! clip, 헹ㅏ아악! 뼈다... Partner는... 주님! 줄 .... 영상 시원이딱, 삐없는... Carmelo! роп 말아웃! 진 voltageD곡! 디미아! num치 porque .. tipsjblimmi! emiحم! 서우! width hidups! 아 práacking! 함!! げtr hormonesiso pod? 감사합니다.